저희는 핑크 판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SNS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트위터, 유튜브 이런 각종 SNS 채널에 마이돌 엔터테인먼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핑크 판타지 소식을 많이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팔로우도 해주셔야 되고요 구독도 해주셔야 되고요 많이 많이 봐주셔야 되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돼요 다음은 저희 꿀상대 메인보컬 예찬언니의 개인 솔로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잘 들어주시고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